맥캠 맥아 하더라 여기 한 번 딱 돌려줘 맥캠 어지러워 여기 이렇게 나와야지 파이팅 플레이 수원FC 다음 홍병기 안내입니다 5월 5일 2일 오후 5시에는 스페인스토이 2019 수원FC 대 서울 대략과의 신나는 홍병기가 있습니다 끊기 카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 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아이돌과 스페인파크로 오셔서 수원FC의 승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이스 컴온 고장형 고장형 수고하셨습니다 경전 공지대로 수원FC 배틀을 위한 포토존 이벤트가 이어지고 작품 1번석 출연 팬스토어 앞으로 오셔서 오늘 함께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수원FC의 선수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광훈이 형 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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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걸 여러분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현지아 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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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Nós 성걸이 네! 왔어요! 동생 왔어요! 중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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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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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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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고정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전부 높여! 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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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하나씩 더블! 도널뛸! 하나 둘 셋! 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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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정현rek! 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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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현 그런데 최우중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장